그래 웃어봐 행복이 오게 그래 웃어봐 사랑도 내 품에 안기게 전하는 날처럼 많은 분들도 그래 일어나 기절이지만 그래 일어나 하루에 한걸음이라도 늘 너는 뭐 괜찮을거야 나의 눈에 눈물 보여올 때 나의 볼에 눈물 흘릴 때면 그게 소리질러 슬픔도 넌 맘을 내줄 거야 나의 가슴을 넣어줄게 아나운지 이것 규원이 목소리 같은데요? 네? 저 언니가 부르는거 같은데? 이제 괜찮아 웃을 수 있어 이제 괜찮아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힘이 들 땐 쥐어가면 되니까 조금 높아도 멈틀 수 있어 앞으로만 가도 잠시 돌아가면 되니까 나 입학하고 지금까지 백주년 공연 오디션만 보고 준비해왔어 목소리 영영 안 나올 수 있다며 이깟 공연이 뭐라고 수수까지 떼로 치고 왔어 그게 소리질러 슬픔도 넌 맘을 내줄 거야 나의 가슴을 넣어줄게 나의 가슴이 시리게 아나운지 않더냐 크게 웃어 비난이 날 찾을 수 있게 두 달달달달하고 넘어질 수 있어 그것이 배가 아니야 꿈을 열어내 두고 있지는 않아 일어나서 다시 뛰어가면 되니까 같은 사랑의 같은 사랑의 불비도 해도 그런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게 할 테니까 같은 사랑의 전부를 열고 같은 사랑의 후회를 한다고 해도 난 괜찮아 나는 어디로 꿈을 꾸며 그런 모든 것들을 потом 이단으로 꿈을 꾸는 않아 태어나 aleg는데 evento 제작 Stardom 감사합니다.